아 이번에 볼 것은 메이플엠 최신 이벤트를 클릭 공식 홈페이지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진행중 이벤트 설엠 연동 이벤트를 보시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신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이벤트 당첨 확인하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게임 들어가면은 제 걸로 따지고 보면은 이거죠? 검은 색깔로 표시된 거 요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짜잔 맘 넥슨캐시 이렇게 2만5천명의 용사님을 추첨하여 맘캐시를 받았습니다 한 번씩은 아이디가 연동이 되어 있다면은 확인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하하 하하